안녕하세요 바다도시여자 바도네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푸드코트의 신메뉴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바도네의 생활리뷰 먼젝 모짜 치즈피자 그리고 파넬 튜브 스테이크 디저트 메뉴로는 소프트 아포가토가 나왔어요. 피자는 한 조각 주문하고 탄산 음료까지 해서 17,000원이 나왔네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몬테레이잭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치즈피자예요. 맛은 코스트코 치즈피자와 합사한 미국식 피자 또는 전형적인 클래식 피자 스타일이에요. 끝에 도우는 맨빵이고요. 살짝 질겨서 남겼어요. 소고기는 미국산이고 목, 심, 등심 부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버섯, 토마토 등 각종 야채들도 보여요. 굽기는 미디움 웰던 정도였어요. 일단 고기 냄새는 없었고요. 식감이 어떤 건 부드럽고 좋았는데 질기고 별로인 것도 몇 개 있었어요. 야채들은 맛있었고요. 빵 안쪽에 마늘 버터가 발려져 있어서 마늘 바게트 맛이 났어요. 주문하면 곱기 시작하기 때문에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바쁘시면 패스해주세요. 마지막은 디저트로 아포가토를 먹었어요. 보통 카페에서 먹으면 기본 5,000원은 넘었던 것 같은데 2,500원이면 역시 가성비가 좋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먹은 세 가지 중에 가장 괜찮았던 게 아포가토인데요. 우유 맛이 진한 상암목창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진한 에스프레소가 너무 어울리고 풍미가 좋더라고요. 이건 꼭 드셔보세요. 여기까지 식메뉴 세 가지 소개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